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내내 참 마음이 다른 주말과 다르게 편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금요일 저녁에는 고용 지표가 제대로 나오고 또 주말 사이에는 이렇게 뉴욕 증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마지막 거래 전 세계 증시 흐름부터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면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4%까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그리고 소위 반도체 굴지의 기업들을 보유한 일본이라든지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특히 일본은 6%가 지수단에서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런 아시아 증시 흐름에 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였는데요. 그 내러티브는 마지막 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낙폭을 좀 더했던 건 인텔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건데요. 무려 30%가 넘게 빠지면서 이제는 SK 하이닉스와 시총이 비슷해졌다 혹은 조금 더 내려왔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마존은 저희가 마지막 거래일에 브리핑을 했을 때 그래도 클라우드 쪽의 수익은 매출은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맞지만 그래도 시장은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죠. 매출이 전체적으로 2분기에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데 더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의 낙폭이 지수 전체에 영향을 줬던 건 미국 증시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증시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민감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반도체이자 전력적으로 낙폭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나마 통신이나 2차전지 쪽에서 시장 방어는 해줬지만 말 그대로 방어에 그쳤습니다. 상승은 까지는 조금 아니었다라는 거. 끝으로 중동 쪽의 확전 가능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쪽에서는 한국 석유나 흥구 석유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쪽에 상승폭이 확인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복귀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정말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도대체 그렇다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발작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발작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스며들어 있는 건지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기대치가 많았었던 반도체라든지 수출주들의 패닉이 시장 증발의 주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만 하루 사이에 무려 80조 원 가까이 증발을 했습니다. 팬데믹 때 우리가 2020년이었죠. 그때 수준과 거의 그때가 한 90조 원 정도였으니까 그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반도체는 특히나 AI라든지 많은 고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SK하이닉스 10% 넘게 빠지면서 2011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4%가 넘게 빠지면서 무려 시총 20조 원이 증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출주 그 가운데서는 그나마 경기 쪽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음식료보다는 AI 쪽으로 같이 탄력을 많이 받았었던 수출주죠. 전력 쪽에 낙폭이 상당했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모두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을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무려 1조 원 넘게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저점 매수 상당히 유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 요인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미국 증시가 이미 고점이다라는 논란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구실들에 상당히 민감한 시점인데요. 그 가운데서 일본이 돌연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싸게 저금리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쪽의 고금리에 투자하는 데 매력도가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 하니 그 격차, 그 갭 차이의 매력도가 줄어든 거죠.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던 돈을 다 청산해버리면서 요즘에 엔케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실적은 좀 받쳐줬다면 괜찮았을 텐데 실적까지 좋지 않았죠.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평가받고 있는 AI 쪽의 모멘텀이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기 침체, 리세션 공포는 새로운 이슈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동안 우리가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었던 실업률이라든지 물가 지표가 지금까지도 별로 잘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잘 안 나왔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좋게 해석을 했던 반면에 이제는 안 좋은 것들이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구실로 작용을 해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브리핑을 할 때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제대로 된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또 발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세상에 그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전월보다 더 나쁘게 나왔고요. 고용도 컨셉을 상해하면서 참 그동안 고용은 그나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샴의 법칙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패드 애널리스트죠. 샴 박사가 고안한 법칙인데 최근 3개월치 평균이 앞선 1년 내 최저치보다 0.5%포인트가 높으면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실제로 봤더니 7월로서 이제 이 포인트가 0.53%포인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왜 우리 경기가 여기까지 와버렸나라는 책임론이 부상하게 됐고 이 책임 연준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때문에 패드 7월달에 금리를 인하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9월달 기준금리 무려 빅스텝 가능성까지 70% 넘게 치닫고 있고요. 12월까지는 한 몇 차례 더 FOMC가 나왔죠. 그동안 125BP까지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적으로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긴급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정말 시장의 공포가 얼마 만한지 이로써 가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향 악재까지 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저희가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했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던 이유가 바로 블랙웰 때문이었는데요. 이 블랙웰에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블랙웰 샘플에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물론 이 결함이 엔비디아의 설계가 문제였는지 TSMC의 어떤 제작이 문제였는지 그것까지 아직 우리가 정확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MS라든지 구글 쪽에 들어가는 납품이 석 달 넘게 지연이 되는 건 확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3 8단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도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8단을 테스트 중인 삼성전자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측에서 이 결함이 발견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팔지 않을 채 가만히 있을 요량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 단계에 누가 더 공급을 많이 하는지 이 부분 수적으로 좀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찌 됐건 지금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바뀔 것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 내러티브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의견 조금 더 깊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변동성에 대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납품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너무 많이 빠졌다. 이미 많이 빠졌고 엔케리 트레이드도 청산이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회복 구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중동 리스크는 주시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엔 의견이 없다라는 거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경기에 민감한 게 아니라 경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주 쪽에 보자. 이와 더불어서 배당주의 매력으로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자라는 의견인데 이 둘의 공통 섹터, 통신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 안정적이게 주고 있고요. 이 배당을 줄 수 있는 실적까지도 잘 뒷받침이 되면서 그 힘들었던 금요일장에서도 그나마 선방을 해준 통신주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리스인데요. 주말 사이에 아마 이슈 다 보셨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해리스 트럼프 양강 구도가 정식적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건데 이와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에서도 벌써 이 심리는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8천만 원대 초반까지 또 떨어졌고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반대로 해리스 트레이드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데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테마성인 마리화나나 남북 경역보다는 그래도 펀더멘터리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친환경 쪽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어찌 됐건 누가 되든 증시는 살려야 하겠죠. 때문에 이제는 대선 리스크가 아니라 대선 메리트를 좀 누려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증시가 안 좋고 중동의 리스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 대표적인 혜찡 자산으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미 금값은 2,500달러를 돌파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베스에 배팅하는 그런 수요도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선에서 연결고리를 좀 찾아서 트럼프 수혜로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국 우선주의,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관세를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방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금을 노려보자 라는 해석까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선택지가 가장 매력적일까요? 저희도 같이 그 해답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플러스 알파도 확인해 봅니다. 플러스 알파 요인에서는 이란이네요. 참 마음이 불편한데 더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이 이르면 오늘이 있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측에서 아랍권 우방국들에게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총괄 사령관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현대차는 요즘 들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래도 니산이나 도요타보다는 우리 완성차 쪽으로 훨씬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꼽히고 있었는데 또 양적이나 질적인 부분에서나 참 잘 해내주고 있는 현대차 정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보니까 더 소망을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분과 함께 긴급 시장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스탁솔루션 이스리 대표 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럭저럭 저는 보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쉽지는 않았던 주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아시아 증시 다 금요일장 안 좋았는데 미국도 주말에 소식이 나왔는데 역시나 경기 침체 내러티브 끊이지 않고 지속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말 쉬고 왔으니까 이제 좀 분위기 바뀔까요? 아니면 오늘까지는 좀 힘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스리 대표는.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기도 했었거든요. 갑자기 고용 쇼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민감하지 않게 반응했던 시장이 굉장히 민감도가 많이 높아졌다. 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장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그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눈치를 보다 보면서 인하시기가 계속해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용 지표 부분에서 좀 이제 쇼크 부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나를 좀 빨리 했었어야 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고용 쇼크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경지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나 빅스텍 밟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뭐 이제 경기 침체 둔화 시기로 가니까 이제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좀 반응을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보수적인 좀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조금 위험한 종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밸류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수록 그동안 이제 기업이 가진 가치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AI 쪽이죠 사실. 왜냐하면은 AI 쪽이 지금 한 270조가 넘게 돈이 투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이제 투자에 비해서 사실상 수익성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치 대비 조금 고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AI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좀 해징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주도업종이 좀 부재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급이 경기방어즈 쪽으로 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식품주들 그리고 소비재 쪽이 8월 2일에도 지수 대비 굉장히 잘 버텨졌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 위주로 이번 주는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어주를 또 갖고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또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김용빈 우리 주임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벤트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빅데크도 어느 정도 실적이 마무리됐고 그렇다면 이 분위기 상승 반전시킬 요인도 없다라는 데에 괴를 같이 할 것 같은데 의견 동일하세요? 일단은 뭐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뭐 지난주에 나왔었던 게 이제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악재들이 대선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앤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그런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쯤 많이 시장이 해소가 되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경기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연인 악재들이 다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방압력 우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도 이 네버리지에 대한 청산이 좀 일부 아직은 나올 시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생각보다 선반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하락장보다는 조정장에 좀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추경 매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냐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비중 축소를 한다기보다는 섹터에 대한 종목별 이제 그 비중에 대해서 좀 리밸런싱하는 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상반기 주도주들에 대한 낙폭이 상당히 좀 많이 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또 반도체 위주가 좀 하락폭이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좀 상반기에 주도했던 종목들의 일부 좀 매도를 해나가면서 좀 앞으로 하반기 좀 주도 쪽으로 많이 옮겨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돌입이 되겠는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종목별로 다시 새로 접근한다 해봤을 때는 하반기에 좀 종목 성장 실적이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 2분기 실적이 좋다 이런 그런 기대감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가 침체다 아니냐라는 것보다 섹터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리밸런싱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이스리 대표님 경기 방어 중 말씀하셨는데 방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 거래에 좋았던 통신주가 될 수도 있겠고 음식료 뭐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 소비재를 좀 통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소비재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섹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장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음식료 업종이 저는 좀 대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좀 소비재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음식료 쪽은 또 이제 필수 소비재거든요. 뭐 경기 둔화가 오든 침체가 오든 결국에 이제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 둔화 시기에도 매출액 일정적으로 좀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경기 방어주로서 보시기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하락점이 우리가 좀 대비를 하려면 결국에 이제 8월 2일 그리고 7월 30일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버텨줬냐라고 본다면 단연코 그 상위권에는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롯데칠성이라든지 기타 식품주들 보면은 이제 시장 대비 좀 보아권에서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식품주들을 이제 훨씬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동안 이제 주목도가 좀 덜했던 주류라든지 주류라든지 이제 음료 쪽을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수출의 비중은 사실 이제 주류나 음료 쪽이 식품을 아직까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수출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K-푸드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류 쪽 역시도 후발주자로 좀 따라가는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이 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로 시장에 대한 인기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파이프레인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반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동안 이제 식품주를 만약에 놓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주류라든지 음료 쪽으로 이렇게 좀 눈을 돌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 안에서 상반기에 못 갔던 쪽으로 오히려 후발주자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측면에서 롯데칠성 좋습니다. 주임님은 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은 종목 내에서는 특히 엔터 쪽. 엔터요? 제가 지난달에 했던 얘기랑 계속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일단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실적이 워낙 바닥이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팽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좀 많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특히 좀 실적, 3분기 실적 반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엔터는 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단은 엔터 중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JYP 엔터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고요. 일단 2분기 실적 바닥에 대한 확인이 되었었는데 사실 지금 조선주에서도 그렇듯이 실적 반등이 가장 빠른 종목들이 수익률이 계속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엔터 사사 중에서는 JYP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좀 바닥이었던 데에 대해서는 특히 실적 2연이, 아니 공연 2연이라든지 그런 일정들의 2연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로 좀 넘어가게 되면서 그런 실적 2연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또 특히 신인 아이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성장 모멘텀도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JYP 엔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좀 서운해요. 왜냐하면 경기 방어로 통신주가 그나마 마지막 거래의 기준이긴 하지만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물론 저점이긴 합니다만 배당도 잘 주고 있고 오히려 상반기 때 소외됐던 섹터 하면 통신주 나올 법한데 아무도 안 꼽아주셨거든요. 이스리더큐님? 네. 근데 좋게는 봄이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8월 2일에 뭐가 올라갔느냐를 본다면 단연코 SK텔레콤부터 해서 통신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통신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방어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저는 조금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통신주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AI 사업에도 좀 뛰어들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 부분에서 약간 좀 1회승 비용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살짝 좀 리스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모멘텀으로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엮여서 좀 좋을 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걸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워낙에 이제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 AI 쪽 부분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 방어주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주 경기 방어는 맞지만 맞아요. 리포트 보니까 확실히 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꼽은 게 애널리스트들도 AI 쪽으로 통신주는 엮여 있긴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바이오는 어때요? 바이오 물론 모더나 지금 여파가 없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바라든지 셀트리온 얘기 계속해왔잖아요. 이 모멘텀이 경기 침체라고 해서 수주 따놓은 게 흔들릴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바이오를 제가 지난 번부터 계속 바이오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오를 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올해부터 내년까지 얘기를 해봤을 때요. 블록버스터 약들이 대부분 특허 만료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후회를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일단 뭐 제형변경이라든지 아니면 ADC라든지 그리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했을 때 특히 비만치료제 관련한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 있다. 지금 들어보면 알테오젠 보시나요? 일단은 알테오젠이 그중에서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후회를 볼 것이 많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 바이오 쪽에서는 좀 비관논자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너무 상승 추세에 있어서 꼭 가열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쪽에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는 것은 일단 거기에 대한 호재도 분명할 뿐더러 그리고 사실 좀 저희가 관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왔을 때는 특히 수급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봐야 된다. 특히 지난번 2차전지의 상승 그런 모멘텀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지만 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부분이 이 수급이 쏠렸을 때는 사실 좀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펀더멘탈 종목 쪽으로 가야지 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상반기 때 있어왔던 종목들보다도 이제 하반기 때 좀 주도주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쭉 들어보면 공통점이 반도체에 쏠렸던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말에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게 해리스 부통령의 공식 후보 선출 이슈가 또 하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충분히 시장에서 반응이 올법한데요. 네. 저는 오늘은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대선 전까지 지지율은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두 후보의 관련된 수혜주들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마리아나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비중을 시키보다는 지금 어느 후보가 솔직히 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좀 타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을 오히려 보시는 게 훨씬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앞서서 말씀 주셨던 바이오주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저는 좀 방산 쪽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면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질 거지만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돼도 저는 똑같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또 미중 갈등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파벌이 좀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양강 구도가 되고 있고 그 밑에 나토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이제 동맹 국가들이 이제 연합을 한 진영으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파벌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서로 각자 이제 방위비 증액을 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방위비에 대한 어떤 그 증액이 되고 네, 증액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이제 기업들 보면은 실적적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타팩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가이던스도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부분이 또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수주 계속 좀 차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주장구가 거의 4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놓은 게 2분기, 3분기에 당장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나눠서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이집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이게 지금 3분기부터 이제 매출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기대가치가 높다라는 점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랐는데 근데 저는 방산 얘기 갑자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중동이랑 관련해서 지금 중동 확전 이슈가 상당하잖아요. 좀 아슬아슬한데 그거 연결해서는 전혀 모멘텀이 없을까요? 연결해서 이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지금까지 이제 방산을 좀 이끌어왔던 요소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좀 고조가 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발발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에 지금 설상가상으로 또 이제 중동 확전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방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뭐 유럽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중동에 대한 어떤 수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얽힌 모멘텀은 아니지만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여러스페이스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헤리스 관련해서는 지난번과 아직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죠?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일단은 헤리스보다는 좀 중립적으로 가거나 트럼프 쪽으로 1순위는 일단 중립적 그리고 그다음 트럼프 쪽. 히토류 얘기해 주셨던 거. 아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좀 아니고 테마 쪽으로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단 헤리스 트레이드 내에서는 좀 봤을 때 테마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흥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헤리스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거든요. 스텔스가,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특히 친환경 쪽이고 미국 쪽에 봐서도 친환경 쪽인데 사실 이 헤리스가 대표적으로 대선 주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수익률들을 봤을 때 아직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하다라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도 훨씬 더 부진하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특히 일단 매크로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좀 아직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사실 친환경 쪽에서도 언제쯤 풀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 종합적으로 보자면 일단 대선 이후에 오히려 생각을 해볼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리스 트레이드보다는 일단 정치장이 좀 중립적으로 좀 일단은 종목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조선 엔터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목을 받았던 건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는 거고 지금은 두 분의 지지율이 정말 용호상박인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 한쪽으로 기우는 것보다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 참고해서 중립 의견에 취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중심으로 잘 시장 중심 잡아볼게요. 고맙습니다.